광주 MBC 뉴스 투데이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고민, 안 써도 고민입니다. 지난 이틀간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광주 지역 39개 학교가 오늘부터 정상 등교로 전환됩니다. 33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학생 40명은 2주간 등교가 정지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하면서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른 한낮의 공사 현장. 땀이 비 오듯 흐를 만큼 더운 날씨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자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진이 걱정되고 마스크를 쓰자니 역대급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 걱정되는 상황.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를 20에서 25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 9.8일에 2배 이상인 만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6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하면 80여 명이나 많아 노동자들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실외 작업장에서 2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휴식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마스크를 벗고 쉬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광주연남 지역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지급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진 지난 2월 광주의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1만 5,090건, 전남은 1만 5,601건으로 총 3만 691건이 지급됐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3만 6천여 건, 4월에는 3만 7천8백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보건사회 복지서비스, 건설업이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틀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한 광주 지역 39개 학교가 오늘부터 등교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3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 학생 40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등교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나 자율격리 중인 학생 40명은 2주간 등교를 정지시켰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오늘 낮 12시 무렵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지만 우선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30에서 80mm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특히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가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과 에너지 공기업의 상생 모델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기업과 기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또 에너지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고 나주 혁신산단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전에너지 신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를 혁신산단 기업들이 사업화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시 납품받는 기술생태계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고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과기부가 선정하는 강소특구에는 나주를 비롯해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6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는 분위기지만 지난해 6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처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강소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부가 다음 달 중으로 강소특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빛가람 에너지 밸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한국표준협회와 인공지능산업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서는 AI 데이터 표준화 기반 조성과 상호운용성센터 광주 설립, 평가인증기준 개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광주시의 AI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가 크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광주시 실무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경제, 산업, 안전, 복지 등 7개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각 부서별로 정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섬마을 양식장에서 고용주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옮기겠다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는데요. 고용주가 이직에 동의해 주지 않아 결국 섬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와 김양식장에서 일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 올해 4월까지 하루 13시간 넘게 일한 A씨와 동료는 고용주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4월 일감이 없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통역인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은 고용주의 가족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용주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감금과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모포지청을 찾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어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로감독과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사도 하지 않고 사업주와 곧바로 대지를 지켜 합의를 유도하는 등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네트워크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폭행 등 사건은 모두 4건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 부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수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산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육교사의 자질이나 태도가 부족하다며 원장 A씨에게 감봉 3개월 보육교사 4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발을 찌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광산구청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백운고가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25톤 트럭을 추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액의 시민세금이 들어가고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빗그린 산단에 들어서는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해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투자협약서와 부속문서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어떤 종류의 차량을 얼만큼 생산할지 또 직원들의 연봉은 얼마며 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최근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액의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협약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또 노사상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협약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의 관계자가 문의해오면 언제든지 이 책을 또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속해 준 것은 아닌지 협약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9월 신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신축 공장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협약 내용의 공개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훈입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겸직 신고 없이 수의 계약을 따내거나 영업활동을 하고 의회 예산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반성은커녕 자정 노력도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입니다. 이 내용 참여자치 20일 조선익 공동대표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구 사례부터 볼까요? 북구에 백순선 의원 배우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따냈죠. 소속당에서는 제명이 됐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소속당에서 제명이 된 만큼 소속되어 있는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사와 지금 감사를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 측에서는 백의원의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의원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의원께서 어떤 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액 추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사액 추구를 하실 상황이시면 차라리 의원의 신분을 버리시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향 선배 회사를 지원한 선승연 의원권도 있죠.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선승연 의원의 고향 선배께서는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승연 의원께서 해당 회사의 이사의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향 후배께서는 관공서에 4억 7,400만 원 정도의 물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선승연 의원께서 관련이 있다고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승연 의원 또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조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의 착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건도 있죠. 의회 홍보 예산을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이 있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크게 3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홍보 예산에 대해서 사적인 지인들에게 기념품을 줬다는 의혹이고 실제 정상적으로 의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줬던 것은 연안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인 카드를 사용을 하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법인 카드를 음식을 드시는 데 쓰고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 의원이 찬성을 했지만 일부 의원이 음해성이다, 사시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좀 대립관계가 되자 본인이 그 안건을 지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어떤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대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면 소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이라면 윤리특별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될 것인데 오히려 안건을 삭제함으로써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의원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이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광주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독점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만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우원 활동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독점 구조를 갖고 있는 정치 환경에서는 정치적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리 행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정치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어떤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좀 더 강하게 교육 내용과 비리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문학 작가들이 함께 머물며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글쓰기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남 백년제 문학의 집. 2년 전 민박집을 개조한 이곳에는 현직 작가들이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거쳐 입주 작가로 선정된 박병두, 정택진, 이연옥 그리고 이원아 상주 작가와 더불어 황지우 시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러러봤던 황지우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느끼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나눔을 실천하는 인문학의 어떤 근무적인 목적이 되는 현직 작가들은 창작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문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중 내내 소설쓰기 강좌와 시창작 교실, 자서전 쓰기 등을 통해 주민들을 독자에 머물지 않고 글쓰기의 영역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나도 작가 대열에 들어선 주민들이 직접 쓴 글은 개간지와 문집 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미거나 가식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문학의 집 옆에 자리한 땅끝 술래 문학관은 북카페, 전시실 등을 갖추고 해남의 문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도 기한 타이거즈가 기상제압 이대왕의 스코어입니다. 당긴 타구입니다. 이로수 옆을 맞췄어요. 우측에 한타합니다. 이로주자 김호령은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3점은 모두 최영호가 올려줍니다. 스코어 3대왕의 타이거즈 또 한 점을 최영호가 뽑아줍니다. 소나섭입니다. 이로수 키를 남겼습니다. 우익사 앞에 한타합니다. 롯데자 연체 반격은 8회 말부탑니다. 좌중간축 좌중간축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합니다. 딕슨만 차도의 적신타 우사 3노 1호 상황 자 그리고 우중간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잡았고요. 3노 주자 대구 팝니다. 홈까지 뜁니다. 아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소리도 좋아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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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운전원과 승객 안전을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691대에 설치된 노후 CCTV를 새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CCTV가 교체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했을 경우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전남과 수도권 모든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 무더위 쉼터는 영업시간에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고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전남 무더위 쉼터 86%가 문을 닫은 가운데 광주은행 무더위 쉼터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국 LA 한남체인 토렌스점에 상설 판매장을 열고 전북 가공품과 장흥표고 등 400여개 농수산식품을 판매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미국 6곳, 중국 2곳,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각각 1곳씩 상설 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호주와 태국 등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엔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파도풀과 유화풀, 슬라이드풀 등이 마련된 야외 수영장으로 매년 7월에서 8월에 운영돼 왔는데요. 한평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운영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유니폼을 제작합니다. 3개 디자인 중 팬 투표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는데요. 투표는 29일 낮 12시까지 광주구단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구단 측은 많은 관심과 투표로 광주FC의 10주년을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간 채식을 해보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삼시세끼 비건 생존기인데요.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일주일간 채식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채식 요리 시식권도 주어지는데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문제와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현대예술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8월 25일까지 환경미술제 그린클라우드가 진행 중인데요. 11명의 작가가 환경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함께 극복해가자는 희망을 조각과 설치, 사진작품으로 전합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오늘 낮 12시 무렵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는데요. 우선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30에서 8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기온 24도, 해남은 25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기온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곡성과 구려의 낮기온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잠시 주춤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음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